직접 웹서버를 운영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선 컴퓨터가 있어야 되고요. 컴퓨터가 냉장고처럼 항상 켜져 있어야 되고 인터넷이 끊기지도 않아야 됩니다. 전기세가 비싸도 곤란할 거고요. 웹서버라는 프로그램을 배워서 설치하고 잘 운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분의 정보를 외부로 전송할 수 있게 설정도 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은 하나하나가 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일을 대행해주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 하나하나를 뭐라고 하나요? 호스트라고 합니다. 이런 컴퓨터를 빌려주는 사업을 호스팅이라고 해요. 요즘엔 클라우드라고도 부르거든요. 호스팅이건 클라우드건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를 빌려주는 비즈니스라는 점에서는 사실 같은 개념입니다. 호스팅 중에서 컴퓨터의 웹서버와 같이 웹을 동작하기 위해서 비로한 소프트웨어들까지 설치해서 빌려주는 비즈니스를 웹포스팅이라고 부릅니다. 수많은 웹포스팅 업체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중에서 무료고 유명한 서비스를 이용할 겁니다. 혹시 미래에는 이 서비스가 동작하지 않거나 사용방법이 조금 달라져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하고 있다, 되고 있다고 믿으시면 됩니다. 수업이 끝난 후에 비슷한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되거든요. 우리 github.com을 만나러 출발해봅시다. 지금 보고 계신 이 화면이 바로 github.com의 홈페이지인데요. 이 홈페이지로 오셔서 사인업 버튼을 클릭해서 회원가입하신 다음에 사인인을 클릭해서 로그인해주세요. github라고 하는 이 사이트는 원래 웹포스팅을 위해서 고안된 사이트는 아닙니다. 이 사이트는 개발자들이 자신의 소스 코드를 안전하게 백업하고 그리고 그 백업된 소스 코드를 매개로 해서 개발자들끼리 협업을 하기 위해서 고안된 굉장히 유명하고 아주아주 중요한 사이트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 사이트를 계속 왔다갔다 하게 되실 거예요. 이 사이트의 기능 중에 웹포스팅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을 할 겁니다. github 계정을 만드는 것도 의미가 있는 일이고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의 소스 코드를 저장할 공간인 저장소용으로 리포지토리라는 걸 만들어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new라고 하는 버튼이 있는데 저 버튼을 클릭하거나 이 위쪽에 보시면 더하기 버튼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new 리포지토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장소를 만드는 화면이 뜹니다. 여기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저장소의 이름을 적으시면 됩니다. 저는 여기다가 myfirstwebsite라는 이름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public과 private이 있는데요. public은 여러분의 소스 코드를 공개하겠다는 뜻이에요. private은 비공개하겠다는 뜻인데 우리는 지금 비밀이 없잖아요. 그냥 public으로 하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create 리포지토리를 누르면 저장소가 생기는데요. 저장소가 만들어진 다음에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것은 박수치는 거예요. 왜냐? 이 github라는 사이트는 굉장히 중요한 사이트가 될 거거든요. 제가 왜 박수를 치시라고 했는지 곧 알게 되실 겁니다. create 리포지토리 버튼을 클릭합니다. 축하합니다. 여러분은 github.com에서 여러분의 첫 번째 저장소를 만든 것입니다. 여기서 아주 의미 있는 일들 앞으로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의 소스 코드를 github.com의 저장소에 업로드해야 됩니다. 자, 여기 잘 찾아보시면 업로딩 on existing 파일이라고 하는 링크가 있어요. 저 링크를 클릭합니다. 이렇게 생긴 화면이 뜨는데요. 자, 여기로 여러분의 파일을 업로드하시면 됩니다. 자, 파일을 업로드하는 방법은 첫 번째, choose your file을 클릭해서 여러분의 파일을 찾는 거고요. 자, 두 번째로는 파일 관리 프로그램, 윈도우는 윈도우 탐색기, 맥은 파인더와 같은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작성한 코드를 이렇게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톡 떨어뜨리시면 업로드가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럼 업로드가 끝나고 나면 어떤 작업을 했는지 여기다 적는 거예요. 웹사이트, 완성! 그리고 Commit Changes 버튼을 클릭하면 여러분이 작업한 것에 대한 첫 번째 버전이 안전하게 인터넷에 저장이 됩니다. 자, 그리고 자신이 작성한 파일들이 이렇게 보이고 그 중에서 index.html을 클릭해 보시면 그 파일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소를 다른 사람에게 공유하면 저 소스 코드 자체를 다른 사람과 공유하고 토론도 할 수 있는 환상적인 기능을 제공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소스 코드를 보관하고 있잖아요. 근데 github.com에서는 고맙게도 우리가 기양에 보관하고 있는 소스 코드를 이용해서 웹사이트도 운영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요. 그게 뭐냐? github 안에 내장되어 있는 기능인 github page라는 겁니다. 자, 우리 github 페이지 메뉴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Settings를 클릭하시면 현재 저장소에 설정을 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옵니다. 자, 그 중에서 사이드바에 보시면 Pages라고 하는 메뉴가 있는데요. 저 메뉴를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이 웹포스팅 기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메뉴가 나와요. 자, 이 중에서 이 None이라고 적혀있는 부분을 클릭하면 메인 또는 마스터 이런 버튼이 있을 거예요. 그걸 클릭하는데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는 지금 몰라도 돼요. 그냥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버튼 하나만 더 누르면 되는데요. 그 전에 하나, 이 github.com에서 여러분이 웹포스팅을 활성화시키면 금방 되질 않아요.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근데 걔가 어떻게 일이 처리되고 있는지를 확인을 못하면 이게 답답하고 불안해진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화면 하나를 더 띄울 겁니다. 그 화면에는 어떻게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볼 수가 있어요. 자, 저는 화면을 두 개를 쪼갰고요. 그리고 똑같은 페이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오른쪽에서 Actions라는 메뉴로 들어가면 이 저장소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작업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페이지입니다. 자, 이 세이브 버튼을 누르면 드디어 우리의 저장소의 웹서버 기능이 활성화됩니다. 자, 클릭해 볼게요. 자, 클릭하고 나서 잠시 후에 리로드를 해보시면 여기 있는 이 Actions의 UI가 다른 모습으로 바뀔 겁니다. 바뀌었죠? 그리고 여기 페이지 빌드 앤 디플로이먼트가 나오는데 저걸 클릭하면 빌드가 진행되고 디플로이가 진행된다고 나와요. 자, 저기 있는 저 빌드를 클릭해 보시면 빌드라고 하는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을 보여주는데요. 저거 과정이 다 끝나야 되는 거예요. 좀 지켜볼까요? 자, 빌드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디플로이라고 하는 절차가 시작이 됩니다. 밑에 디플로이가 나왔죠? 클릭해 보면 디플로이는 배치하는 작업인데요. 그 배치하는 작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어요. 조금만 지켜보시죠. 자, 보시는 것처럼 이런 작업들을 해야 되고 어떤 작업까지 진행됐는지를 우리한테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자, 경우에 따라서 여기 있는 절차가 다 안 끝났는데도 여기 초록색에 딱 뜰 때가 있거든요. 그럼 다 됐다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이 왼쪽에 있는 화면에 있는 이 주소를 클릭해서 한번 방문해 볼까요? 클릭. 짜잔! 여러분이 만든 웹사이트가 화면에 표시되네요. 자, 여기 있는 이 주소를 통해서 전세계에 누구나 여러분이 만든 웹사이트에 방문할 수 있는 엄청난 일을 해내신 거예요. 축하합니다. 자, 만약에 파일의 내용을 바꿨다. 이렇게요. 자, 그럼 이것을 반영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저장소에 홈으로 다시 방문하셔서 Add 파일을 클릭하고요. 업로드 파일스를 클릭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이 작업한 파일들을 다시 드래그해서 떨어뜨리고요. 그 다음에 어떤 작업을 했는지를 적고요. 그리고 Commit Changes를 누르면 두 번째 버전이 반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나면 자동으로 이 GitHub.com이 여러분의 웹사이트를 갱신해 주는데요. 그 진행사항을 보고 싶다면 Actions를 클릭해서 여기로 들어가 보시면 진행사항을 볼 수가 있습니다. Build가 끝났고요. Deploy가 끝났습니다. 다시 한번 방문해 볼까요? 클릭. 짜잔!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의 웹사이트가 갱신됐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한 일을 이론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 개의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의 컴퓨터가 있죠. 이 컴퓨터에는 여러분이 만든 웹페이지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의 웹페이지를 보고 싶어하는 방문자들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서비스를 대신해서 제공할 호스팅 업체가 있습니다. 우리는 GitHub.com을 썼죠. 자, 여러분이 파일을 업로드하면 소스코드가 웹포스팅으로 업로드가 됩니다. 웹포스팅 업체에서는 웹포스팅에 설치되어 있는 웹서버를 활성화합니다. 그리고 컴퓨터에 도메인의 이름을 부여합니다. 이제 방문자가 도메인 주소를 접속하면 웹서버가 index.html을 읽습니다. 웹서버는 방문자에게 index.html의 소스코드를 전송합니다. 방문자의 웹브라우저에 웹페이지가 표시되면 이 웅장한 여정이 끝나게 됩니다. 잠시 영상을 멈춰놓고 이 과정을 스스로에게 설명해 보세요. 자, 웹포스팅을 이용하는 것의 장점이 뭘까요?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코딩만 하면 되거든요. 나머지는 업체가 알아서 해줍니다. 자, 그래서 현업에서는 전문적인 업체에게 운영을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근데 웹포스팅이 단점도 있어요. 교육적인 관점에서는 이게 원리가 간처져 있다는 게 또 단점일 수 있거든요. 웹서버가 동작하는 원리가 궁금하시거나 웹서버를 통해서 직접 서비스하는 희열을 느껴보고 싶은 분은 웹서버를 이용해서 직접 운영하는 방법에 대한 수업도 뒤에 준비되어 있으니까 도전해 보세요.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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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